역대상 25장은 다이당이 4천명의 레이인 찬양대원을 24반차로 편성하는 장면입니다. 1절입니다. 다이시 군대 지인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성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삭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삭의 아들들이 아삭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여섯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부키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수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루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더라 성견자는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해주는 자를 가리킵니다 6절입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성겼으며 아삭과 여두둥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지김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삭의 아들 중 요셉이오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오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여섯째는 부키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째는 시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둣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다섯째는 열애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열여덟째는 하나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무째는 엘리아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물한째는 호디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물둣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물넷째는 로맘 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다윗이 편성해놓은 찬양대가 지금 교회의 찬양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